주방용품 전문 브랜드 퀸아트 주방용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미주 등 세계 26개국 이상으로 주방용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퀸아트만의 독보적인 코팅 기술력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다양한 주방용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퀸아트의 주방용품은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구성되어 사이즈별로 용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해 실용적입니다. 퀸아트 제품은 특허받은 볼륨 스프레이 공법으로 프라이핀 코팅 시에 미세한 코팅 분자끼리에 강력하게 결합하는 구조를 통해 코팅 2개와 코팅의 간부를 배가시킨 초강력 이노블 코팅과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한 친환경 세라믹 코팅 음식물이 잘 눌러붙지 않아 간편한 조리와 세척이 가능한 마블 코팅 티타늄 레이어를 사용하여 프라이핀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티타늄 코팅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퀸아트의 주방용품은 원재료 및 자재 입구에서부터 생산까지 모든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에 있어서 안전성과 위생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철저한 품질 테스트와 관리를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퀸아트의 주방용품은 원재료 및 공정관리에 있어서 퀸아트의 주방용품은 원재료 및 공정관리에 있어서 퀸아트가 만드는 주방용품은 음식의 맛과 위생을 고려한 소재가 특화된 코팅 기술이 더해져 재료 본연의 맛과 영향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합니다. 당신의 요리 공간을 아름답고 즐겁게 만드는 퀸아트 주방용품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는 기업의 가치와 철학을 이어가며 쌓아온 생산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품질 향상과 연구 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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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